밥 나가면 됩니다. 아들! 아들!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. 결국 꼬부랑 어머니가 손수 서빙을 하십니다. 한창 바쁠 시간에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. 신경질이 나요. 신경질이 나요? 응. 뭘 하면 옆에 있어야지. 어디로 가버리니까. 어디 갔대요? 모르지. 내가 처찌를 놨지. 더워서 땀만 질질 놨지. 뭐만 있으면 달아나는 성격이라서. 또 어디 가서 술 먹는 거 아니야? 술을 안 먹겠지만 금방. 밥 나갈 생각을 해야지. 또 어디로 가버리냐. 삐쳤어요 지금. 삐쳐서 말씀 안 하시겠다는 뜻이래요. 우리 어머니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네요. 그 시간 아들은 어디 갔나 했더니 사촌 형 내 비닐하우스 공사를 도와주고 있네요. 온 동네 비닐하우스를 다 고쳐줬다는 경수 씨. 신경질이 날아가지 말라고. 박아놨어. 늘 우리 집보다 남의 집 일이 먼저인 아들이죠. 그 덕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못 잡니다. 여기 오는구나. 밤나 가는데 어디 갔느냐고. 내가 어디 갔을까 봐 자꾸. 도망가. 도망가. 도망가 갔어 내가. 왜 저리 해? 그러니까. 나 잘 안 물어봐요. 맨에서 가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안 물어봐요. 저리니까 안 물어봐요. 다른 때 같으면 죄송하다며 넘길 일을 오늘따라 유독 예민하게 구는데요.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?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고 무한한지 닭장으로 들어가는 경수 씨. 사실 며칠 전 코로나에 걸린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랍니다. 식당 때문에 직접 가볼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죠. 여보세요? 야, 뭐 하니 너. 어? 근무에? 어. 코로나 그거는 어디에서 됐어? 격리 기간은 어제까지였어. 그래서 오늘 출근했고.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. 났는지 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뭐 전염성은 어제까지라고 나라에서 보통 그러고. 응. 아직까지 증상은 남아있지. 증상 남아있는데 증상 남아있는데 출근해도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전염할 수 있는 기간은 어제까지고 나라에서 정한 게. 그래 그래 그래. 돈 좀 있냐? 좀 있어. 아빠 보내줄까? 좀 있어. 응? 좀 있어. 알겠어. 알겠어. 알겠어? 알겠어. 이제 근무, 근무 착실하고 그랬어? 알겠어? 알겠어. 그래. 점심, 점심 먹어. 응? 응, 응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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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한테 갑자기 전화를 왜 하셨어요? 아휴. 궁금하잖아. 저, 저기. 저, 저. 나한테 전화, 행지가 벌써 3, 4일 되는 것 같은데. 한 번도 안 하고. 나 싫어하지. 그래 꼭 내가 해야 돼. 이 자식들은. 어떻게 된 게. 내가 안 하면 안 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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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말이야. 3, 4일 동안 전화 안 통화 안 해. 내가 안 하면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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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줘. 아휴. 혼내면 요즘에 들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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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 넘어 10군동안 아들의 목소리에 못내 서운한 경수 씨죠.